안녕하세요. 오늘은 폴카닷디키니 40카운트 4월, 비기너 레벨이구요. 퇴근은 없고, 2월, 6월, 32카운트 끝나고 리스타트 두번 있어요. 스텝할게요. 섹션 1, 오른발 앞으로 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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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 킥, 왼발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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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, 옆으로 사이드, 투게더, 시저스텝, 사이드, 투게더, 크로스, 사이드, 투게더, 션플하면서 왼쪽으로 4분의 1턴 할거에요. 사이드, 볼, 왼쪽으로 4분의 1턴, 포워드 스텝, 카운트,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, 오른발, 보드 스텝, 왼쪽 4분의 1, 피버턴, 삼바 스텝, 크로스, 사이드, 리커버, 왼발, 보드라, 리커버, 왼쪽으로 4분의 1턴 하면서 사이드, 션플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, 리브 스텝, 오른발부터 크로스, 사이드, 디아인드, 왼발, 플립, 왼발, 크로스, 사이드, 디아인드, 오른발, 사이드 포인트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5, 오른발, 보드 스텝, 왼쪽으로 2분의 1, 피버턴 오른발, 보드 스텝, 왼쪽으로 2분의 1, 피버턴 락킹 체어, 보드라, 리커버, 라페, 리커버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4, 40 카운트 2, 3, 32 카운트 3, 4, 4, 40 카운트 카운트 할게요 1, 4, 40 카운트 오른발부터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투어의 32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3월 40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4월 40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위드 암 액션 위드 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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